다우지스는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나스닥은 소폭 내렸습니다. 유가는 1.7% 하락했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. 다우지스는 16일 0.31% 오른 35,625.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월마트와 험디프 주식은 올랐습니다. 화이자는 0.89% 올랐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0.20% 하락한 14,793.7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. 애플의 주가는 1.35% 올랐고 테슬라는 4.32% 급락했습니다. 모더나는 4.08% 떨어졌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1.7% 내린 67.29달러에 마감됐습니다. 미국 국채금리는 10년물이 3bp 내린 1.26%로 장을 마쳤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동영상은 나 아이스크 eyed